요한 1서 3장 23절 말 아멘 한 번 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사랑이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을 하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해 내일 또 만나 안녕